자, 실적과는 364에서 365 대기해보겠습니다. 안 주면 안 할 거예요.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하고. 잠깐만 보고 계세요. 제가 지금 교육이 계속 있고 그래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거 지금 오늘은 안 주면 안 해요. 이렇게 두고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거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. 절대로 안 합니다. 성장했다, 얘가. 예, 굿굿 굿이에요. 자, 이거는 걸렸네요. 20틱 한 번 보겠습니다. 얼쩍 내려올 거는 다 내려온 거 같아요. 저는 매수 일부 오버나잇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. 일단 단타 계좌는 그냥 본전 처리하겠습니다. 357까지 열어두고 넓게 볼 걸. 자, 본전 완료. 이거는. 본전 완료. 아이 씨. 아이 씨. 아이 씨. 아이 씨.